한글자막 by 한효정 끝없이 어둠으로 뒤덮인 하늘 이것이 내가 있어야 할 세계 너희가 말하는 이게 포이즈의 현실이다 멍청한 갓대 이 세계에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몇 번이 됐든 계속 쓰러뜨리면 그만이다 내 양군으로 삼아주마 맞아요 별바다에서 하이델린에게 받았던 크리스탈 메테이온의 궤적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자, 바다아 하이델린의 마음이 담긴 크리스탈이잖아요 당신이 갖고 있어야죠 많이 믿긴 했지만 데리러 왔어 너희 공중전 너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빨리 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창을 교는 어리석음을 그 혼에 새겨주도록 하라 그 혼에 새겨주도록 하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그 혼에 새겨주면 이 어리석음은 이 어리석음은 이들을 바라붙지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안쪽에서 그는 역할의 경험을 이리와 만약에 한글자막 by 한효정